오셨습니다. 요즘 남장 아이들이 나태주씨 특히 장윤정 아들 연우가 뭐 완전히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태주 그러던데 자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한번 또 태권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태권도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나태주가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태권도를? 태권도를 할 때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. 집중.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욕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1시간 배우든 50분 배우든 그 시간 안에는 나만 있다 생각하고 무조건 집중해서 딴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? 절대 안 됩니다. 어린이 여러분 집중하래요. 집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. 1312 태주 오빠 이목구비가 내 인생보다 뚜렷하네요. 오빠도 본인이 잘생긴 거 알죠? 절대 몰라요. 절대 몰라요? 저는 라인업 듣고요. 대원이 나오고 지광이 형님 나오고 저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. 두 번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난주 류원님